5월 4일날 오픈하면 튀김상회 여기 메뉴 뭐가 있냐면 세트메뉴 9천원 뭐 이런거 감콤 근데 생각보다는 양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재미삼아 양 이런거 주류 5월 4일날 새로 오픈하는거라서 만약에 이런거 에센스 올리시면 물류 하나 공짜 주십니다 아 그냥 이런거 아까 주말했던 손목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우와 물 갖다 주네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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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아 워 고마워 이거나 서비스 은행 술 러 온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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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고객님! 주문하신 메뉴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서 튀김 먹다가 이제 2차 여기도 새로 오픈하는 술집인데요 용보 양배차 구성구 백원 들어옵니다 우와! 우와! 2차 2차 3 falls 5 하라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